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만 분리해서 따로 자 갑니다 오늘도 시장은 파월이 2% 물가 목표로 갔는데 하지만 국채금리가 급락으로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또 바뀌죠 이게 시장입니다. 폭스몰던이 어서오세요. 시장입니다 갑자기 유가를 올림으로써 감산을 시작하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어떤 식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지 저도 모릅니다 이것이 시장이 늘 변하는 블랙스완이 언제나 나타난다는 거죠 최은희님도 어서오세요 블랙스완이 늘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떨어지다가 갑자기 유가가 폭등하면서 지금 100달러를 가려고 91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옥죄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9월 달에 기준금리 미국에서 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물가 상승률에서 오늘은 SPG가 폭등 나가서 우리 진주님이 드디어 수익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주식이에요 레인보우은 계속 가고 있고요 그렇죠? 레인보우은 계속 가고 있고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무료방송에서 다 알려준 건데 이런 것들을 안 들고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다 잘라먹어서 없잖아요 그렇죠? 무료원들 이거 들고 가요? 무서워서 들고 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을걸? 그렇죠? 무서워서 사지도 않고 부자 안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런 것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휴 어떤 뻥 나가서 이거 뭐예요 또 나갔지 이게 돈이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 봐 괜히 건드렸어 건드리지 않으면 에이 천만 원 남았더니 이제 뭐야 이거 몇 프로 났어 20% 났습니다 이런 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들고 가는 걸 안 들고 가니까 돈이 안 커지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데 괜히 잘라가지고 그렇죠? 자 이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린 제이슨이 어서 오세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지수가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린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하죠 나갑니다 2차 전진은 아직도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던 것이 조정하고 자 3요소 덕에 경기 침체는 피했지만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죠? 9월달이 조정하고 갈지 저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3월 이후 0.25 수준인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끌어올린 40년 만에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통해서 미주 기준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세 가지 요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얘기는 노동력 증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진정에 따른 소비 확대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 충족되지 못했던 수요 따라잡기 재정 통화 부양 정책에 따른 안전폰 강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마 골디락스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변모가 나타난 게 뭐죠? 원유가입니다 축하드려요 폭등 나갔어 누군지 그렇죠? 좋아주고 진주님 어때요? 잘 사갖고 뻗팅겼더니 야 3만 천 원이 만 6백 50원 올라갔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식이에요 갖고 가야 돈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갖고 가야 돈이 된다 잘라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잘라버리니까 위너님도 어서 오시고요 많이 기다렸어요? 다 기다릴 때가 되면 갑니다 주도주가 지금 로봇주가 질주를 하고 있죠 로봇주가 질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지금 HBM 때문에 올라가는데 살버린님도 어서 오세요 피지가 올라가서 좋아요 유료 난리 났네 또 왜 내 거만 안가?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또 난리 났어 레인보만 죽어라 올라가다가 SPG 안 올라가는데 한 번에 두 번에 그냥 폭등 빵빵 해서 자그마치 30%가 올라가 버리죠 배터리, 자동차, 장비주, 조선주 이렇게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해서 빨리빨리 올라가진 못하고 있고 2차전지는 아직도 조정을 받고 있다 양극재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200%가 눈앞에 닿았어요 깡따구님 좋아? 오늘은 피지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팔아가지고 자꾸만 그냥 팔아서 요리 갖고 저리 갖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돈이 안 되잖아 그죠? 한 번 눌러볼까요? 우리 유료원들 들어오셨으니까 SPG 들고 있는 사람 한 번 3번 한 번 눌러보세요 유료원들 SPG 들고 있다 3번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다 돈 되잖아 아휴 그냥 그냥 죄 팔아먹고 쌀본이님 SPG들도 있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돈 되는 걸 들고 가야 돈이 되지 죄 잘라버리면 뭐가 있어 샤론의 거님 당연히 믿음의 사도님도 들고 있을 거고 다 유료방송의 회원이었던 이번에 대박난 거는 다른 거예요 SK원님도 갖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과가 또 올랐다 그건 조선업의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요 시장 점유율 몰래 사고 몰래 팔고 그러지 마요 쌀본이님 걱정된대 몰래 사고 몰래 팔아가지고 돈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네요 저기 회원님들이 잘 지도를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몰래 하는 사랑은 돈으로 메꾼다 그래서 몰래 하지 마요 자꾸 물어봐서 해요 그러면 돈이 더 커지니까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해요 그죠? 돈 잘 볼 건 갖다가 몰래 잘라버리고 저쪽으로 가서 옮기면 더 많이 올라갈 줄 알고 쫓아갔더니 그건 안 올라가고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네 몰래 하면 몰래 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돈으로 메꾼다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샤이님도 어서 오세요 몰래 한 사랑은 돈으로 메꿔야 돼 지금은 더 무서워 그죠?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돈으로 메꿔야 되거든 그건 뭐 보나마나 이혼이지 뭐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래 사랑을 많이 해 밖에서도 걱정을 엄청 했대요 살보르님을 위해서 저거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 하다가 돈 깨지는 거 아닌가 행운하와라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몰래 하지 말고 잘 따라서 하시면 괜찮아요 자 성과가 또 올라서 지금 초대형 VLCC가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2천6백만 달러로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LNG 1억 뭐 자 이게 2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6천백만 달러로까지 올랐고 LNG선이 운반선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9월 달에나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카타르 수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점점 벌어질 것으로 보고요 아직은 지금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담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담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둘려야 돼요 주식은 역시 인내력이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죠? 끝내 인내심을 벌인 사람이 돈을 번다 자 3개월 연속 무역 흑자 물론 흑자가 문제가 되지만 한 달 사이에 15%는 늘었는데 하반기 수출 플러스 성장하는데요 반도체 반도체 및 석유화학, 석유제품 수출 단가는 하락했지만 수출 역대 8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서 역기저효과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 역대 8월 실적 중에 1위 달성하고요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한 것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일반 기기의 선박, 디스플레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수출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는 거죠 천기누서를 또 해야지 제 선배는 제 포트 몰래 보고 따라해서 2천 벌었어요 자 이래서 지금 저기 뭐죠? 경기 선행지수가 0.3이 떠올라서 0.1, 0.3, 0.3이 올라가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소부장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네요 그죠? 로봇 종목 꾸준히 가고 있고요 우리가 산 바이오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실적이 잘 많이 된다고 하면 어느 종목에서 나갈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국산 배터리 성능 40% 업그레이드 하겠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정통부가 국가전략으로다가 2차 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R&D 예산을 늘리고 2030년의 목표 설정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최고 성능 달성 반도체 효율 전력 5배 성장 자율주행 AI 성능 10배 이것이 국가전략입니다 국가전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국가전략에 맞춰서 주식을 사면 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국가정책이니까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주식을 사면 로봇 시대 간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신고가 안심권이 어서 오세요 선가 올라서 수입품 운송비 올린다고 연락 왔어요 보보님도 샤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주는 로봇 시대가 온다 이거 유료방송에서 얘기한 거 로봇 시대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로봇 종목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 연말에는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삼성이 아니라 LG가 먼저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서 여러분이 힘이 1뿐이 없는 사람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는 순간 10배의 힘을 가집니다 그것이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에 또 웨어러블 로봇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로봇 시대가 가고 지금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공장 전부 자동화시키고 사람은 자르고 그런데 뭐 그러면 저렇게 파업하고 난리치다가 이제 슬슬 슬슬 잘리면 정년을 연장시킨다고요? 젊은 애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애들은 또 웃기는 게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3개월 일하고 나서 또 3개월 쉬면 알아서 실업수당 주는데 뭐 일 열심히 해 또 쉬었다가 또 실업수당 받고 또 놀다가 또 가서 일하고 사고 방식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쿠팡에 제가 한번 물류 로봇을 보여줬잖아요 사람 새끼는 별로 없고 로봇 새끼만 무지하게 많아 다시 보여줄까요?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은 뭘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무료 방송에도 이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발 좀 따라해라 따라해라 그랬으면 돈 벌었잖아요 아 이거 벌써 언제 보여준 거야 언제 아휴 진짜 언제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아휴 참 이런 걸 보면서 아휴 이거 봐봐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람은 없고 다 로봇이 다 하잖아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다 로봇이 다 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로봇을 안 산다고? 아주 훌륭하지 그쵸 지게차도 로봇이 다 하잖아요 인내야 배짱니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로봇 사라고 그냥 사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죽어라 사라고 했으니까 다 들고 있지 여러분만 없지 그러니까 막 몇백 프로 200% 났니 몇백 프로 났니 이러는 거지 죄 잘라버려가지고 뭐 있어야 말이지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떨어지면 조정한다고 잘라버리고 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잘라먹었다고 좋다고 잘라먹고 앉아있어 그게 돈이 안 커지는 거예요 돈이 이런 걸 보면서도 아이야 무섭다 무섭다 그쵸 무료 방송에서 보여줬데도 사라고 들고 가라고 해도 안 들고 가고 그쵸 얼마나 좋아 레인보우니 SPG니 뭐 아니요 왜 아니 그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세요 여러분 뭘 이상한 게 차트의 바닥이라고 맨 그런 거나 사고 앉아있지 차트의 바닥 봐봐요 예 T로보틱스 얼마나 올라갔나 이게 바닥에서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 보세요 예 V1택 다 보여줄게 아유 이게 얼마나 복둥 나갔나 보세요 오늘 또 올라가잖아 이거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 보세요 예 레인보우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가 이 자리였어 이 자리 이 자리 우리 유련도는 여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들고 가고 있지만 이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왜 자르나 그렇게 아우성 치는 거예요 148% 못 먹어서 그냥 그 조금 몇 푼 못 먹어서 아우성 버거지 치고서 아유 70만원 먹었네 50만원 먹었네 10몇만원 먹었네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어 창피하게 아유 148%면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340만원 투자해가지고 340만원이 투자해서 몇 개월 만에 얼마 1600을 벌었어 그죠 1600만원 벌었어 황금 물고기는 다 유튜브에서 봤잖아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 그죠 금요일날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 왜 그런 거예요 못 참는 거지 조금만 저 정도면 못 참는 거지 앞으로 로봇 시대라고 분명히 얘기한데도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돈이 커지려고 그러는 거를 죄짤라버려 대물을 놓쳤어 대물을 놓쳤어 대물을 잡고 있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시장이다 SPG라도 안 판게 다행이야 현대차 자율주행 시속 80km까지 해서 혼다와 벤치를 눌렀다 앞으로 여기에 가는 수혜주들이 서서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율주행차가 저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도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써먹어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자율주행이 있는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내비 두고 그냥 단순히 운전하고 갔다 왔다 집에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것뿐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료원들을 위해서 그냥 종목 검색하고 공부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주면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하고 싶어서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맛있는 거 먹을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쓸 일이 있나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동수단이지 어쨌든 고속도로를 나간다든지 그러면 자율주행을 써볼까 써보지도 않으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가면 제가 우리 처형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래서 10년만 기다려 왜? 운전면허 없어도 돼 운전면허 뭐가 필요해? 차만 사면 그냥 알아서 지가 다 데려다니고 야 오늘 저기 가자 오늘 서울대 가자 그러면 알아서 서울대까지 갖다 주고 오늘 부산 갑시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로봇이 알아서 부산까지 딱 데려다 주고 다 할 건데 뭐 차에 앉아가지고 야 먹을 거 샀냐? 그러면 이제 전화로다 앱으로 딱 설정해가지고 얘들아 야 이거 보내줘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거든 그러면 GPS로 따져가지고 지금 여기다 배달 그러면 뭘로 배달해줘요? 드론으로 딱 배달해주면 딱 들고 차를 딱 타는 순간 부산 갑시다 그러면 부산 딱 가면 먹으면서 놀면서 영화 보면서 가는 거야 이게 멀지 않았다니까 차는 이제는 그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다 해 앞으로 이제 나는 뭐 해요? 먹을 거 사들고 폼 잡고 드론으로 택배로 딱 갖다 주면 야 지금 치킨 한 마리만 갖다 줘 그럼 치킨 딱 배달을 다 와 드론으로 와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있죠? 차에 딱 실어서 누워가지고 영화 딱 보면서 치킨 먹으면서 부산 가는 거야 그럼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내가 가나? 이게 멀을 것 같아요? 안 멀었어 공장 전부 자동화야 이제 용산 갈 일이 없지 그죠?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용산 가서 뭐 해 그죠? 저는 그죠? 부산 갑니다 그럼 자갈치 시장 가자 그러면 자갈치 시장 딱 가는 거야 지가 알아서 나는 뭐 해요? 먹으면서 가는 거야 야 오늘 오늘 오후에는 자갈치 시장 가서 휘집 먹고 오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아 이게 뭘 할 것 같아요? 길어봤자 2027년이야 2027년 몇 년 남았어요? 2023년이니까 4년 남았어 4년 제가 몇 년 전에 처형한테 걱정하지 마 운전면허 안 따도 돼 앞으로 이제 10년만 됐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야? 진짜라니까 거짓말을 그걸 왜 해?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운전면허 딸 일이 없네 택시나 타고 댕기다가 여차하면 그때 되면 차 하나 사면 지가 알아서 가니까 이게 시장입니다 어우 레인보드 많이 올라가네 그죠? 레인보드 많이 올라갔습니다 멋집니다 아주 오늘 로봇 종목이 또 폭등나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나죠? 뭔가가 되니까 또 이집트 엘바다가 8천억 규모의 원전 설비 수출 일감이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11월 정도 되면 원전 종목도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죠?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얘들이 발주가 시작돼서 내년 6월까지 엘바다 원전 공사가 들어가면서 아마 조금씩 나아질 거고요 그죠? 미국에 지난번에 김호선님도 어서 오시고 미국에 지난번에 수주받은 거는 뭐 아직 시간이 걸리고 SMR은 시간이 걸리고 얘가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년에는 또 이제 신한울 3, 4, 5기가 공사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걸 보고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재팔아버리고 그죠? 안 간다고 울고 짜고 아유 레인보우 미쳤다 야 레인보우 미쳤다 축하드려요 대박났습니다 또 신고 갑니다 이걸 여러분 같이 평가로 한다고요?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죠? 그죠? 같이 평가로 한다고요? 아니 PBR이 26이고 퍼가 325야 무슨 퍼가 너무 고퍼니까 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소리 여러분이 듣는 순간 레인보우은 없어 이해가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레인보우를 가지고 있나? 무료 회원들이 그럼 우리 유리원들은 가지고 있나? 한번 보자고 거짓말인가 아닌가 자 레인보우 들고 있는 사람 일본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유리원들 저렇게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왜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 여러분만 안 하잖아 돈이 커질 거를 전부 잘라버리고 없어 개인 투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뭐가 두려운 거야 그냥 가는데 그거 못 잘라먹어서 안달복달하다가 돈은 안 커지는 거야 진짜로 그죠? 악력하게 들고 가야 돈이 커지잖아 아 더 살 걸 잘못했어 에이 저놈을 그냥 더 질러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 그죠? 질러야 되는데 잘못했어 아우 나는 뭐야 바보같이 저런 걸 안 사고 뭘 샀냐 역사적 고점을 계속 뚫고 넘어가죠 역사적 고점 역사적 고점 역사적 고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우니까 재 잘라버리고 없어요 아이고 야 어떡하냐 마구 올라가네 마구 그냥 도망가네 막 그냥 신나서 도망가네 T로보틱스 막 신고가 나가고 뭐 지금 난리 났어 신고가 T로보틱스 신고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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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제 말 듣고 그래서 SPG도 얼마나 잘 나가 신났지 17% 날라가 날라간다 역사적 고점 넘어가서 막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도 없어 우리 이런 데는 다 들고 있어 돈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에 돈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투자자들이 제 말 듣고 시장이 어떻게 됐네 돌아가나 말거나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쿠팡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 팔면 안 됩니다 로봇 종목은 갑니다 간다 유료원들은 지금 돈이 커지기 시작해서 난리 났지 그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또 또 갑니다 다 여러 무료방송에서도 무진장 많이 해줬어요 저는 할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고 가는 거잖아 그죠 안 들고 가죠 자 환도체 지난번에 규제 유예 연장을 하면서 중국 경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폭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어쨌든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일단 디렘 반도체가 미국이 규제해도 지금 이 화웨이가 갑자기 또 스마트폰을 갖다가 또 그 뭐죠 반도체 7나노급 반도체를 사용했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수출 규제했던 게 7나노 이상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만들어 갖고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 중국 경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경제는 현체화는 지금 굉장히 폭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개미들이 그래서 중국 경제에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시는 분도 중국의 ETF 그죠 2차전지 ETF 샀다가 50% 손절해버리고 결국은 잘라버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지 꼭 중국에 가서 무슨 뭐 떼돈 모은 것처럼 가서 우리나라 종목이란 로봇 종목 사갖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물렸잖아 뭘 중국 주식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써 그냥 그냥 아니 로봇 종목이 레인보우 SPG 이런 거 사갖고 그냥 벌써 지금 이게 얼마 수익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익이 얼마 이거 218% 레인보우는 말도 못하고 레인보우는 지금 이거 뭐 1000% 넘었나 이거 지금 700% 갔나 489% 얼마나 좋아 뭘 팔아 팔기는 쟤 잘라야 된다나 무슨 잘라 2차전지가 좀 조정 들어갔으니까 아직 시간 걸려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들고 있으면 포터를 나눠 담았으면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고 얼마나 좋아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따라다닌다 안 되는 일만 따라다닌다 오래간만에 연기금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작년에 손실을 갖다가 복분자 씨는 이제 95% 넘어가요 축하드려요 4조 4천억 이번에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의 연금 받는데 지장을 안 벗도록 그래도 개선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 그래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 불황이 온다고 뭐 아우성 치고 그래도 길어봤자 1.2년이라고 그랬어요 버피털 아버지가 뭐라고 하네 길어봤자 80년 주식 투자에 길어봤자 1.2년이니까 그거 좀 참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렇죠 아무 일도 없다 골고루 담은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져야 돈이 커진다 그걸 빨리빨리 가서 잘라서 반평균이 좀 낮대 종목수가 너무 많아서 종목을 압축하면 그죠 SPG 더 담고 레인보우 더 담고 그랬으면 더 많이 수익 났을 텐데 종목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340만원에 1600불었는데 뭘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은 좀 조정을 했어요 상승장에서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잘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계좌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자 코인테크도 들고 있죠 마이너스 했었는데 지금 코인테크 올라가서 수익 커졌습니다 그죠 윤성 FNC도 있고 자 그죠 KG케미칼 뭐 다 있어요 포스코 퓨첨 사마알미늄 뭐 없는 게 있어요 미래나노텍부터 시작해서 그죠 최근에는 또 단기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에코프로비에 5000만원 수익 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3100만원 그죠 여기 황금마침 여기는 2억 6천만원 2600만원 3600만원 그죠 여기는 또 뭐예요 네 76만원 적은 돈으로 여기는 또 얼마 벌었어요 네 여기는 얼마요 얼마요 2억 9천 5백 1억 2천 5백 난리 났죠 뭐 그죠 돈 벌은 게 그죠 여기 봐요 여기 봐봐요 6억 2천만원 돈 벌었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10억이잖아요 10억 10억을 벌었어 아 이게 봐봐 뭐예요 맞아요 10억이 아니고 1억이구나 1억 그죠 여기 6천백만원 아 이게 뭐 뭐 잘랐나 이거 2900만원 3천백만원 와 그죠 이거 이번에 이번에 또 여기에 또 봐봐요 포스코 DX를 이번에 사가지고 9천백만원을 9천 6백 9천 6백 9십 1만원 벌었어 네 여기 분도 봐봐요 포스코 DX 3천 2백만원 이거 포스코 DX 2천 2백만원 아 이게 무슨 뭐 거짓말인가 그죠 아 이렇게 돈 벌고 있잖아요 계좌에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복사해 온 거예요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유런들은 저기 여기는 잘 안 써 우리 유런들은 여기는 잘 안 써요 여기는 어 여기 저기 뭐 몇 푼 먹고 이런 데는 수익률 뽐내기 여긴 잘 안 써요 수익 인증을 보기를 하지 이거는 뭐 보이질 않니까 뭐 그죠 여기는 인증을 보여주는 거죠 인증 내가 돈을 벌은 거 보면 황금마찬 여기 계좌 올린 거 그죠 포스코 DX 9천 6백만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잔챙이니까 그런 건 뭐 안 보여질까 뭐 그런 거 여기 또 포스코 DX 아까 그죠 3천 2백만원 1천 2백만원 이거 제가 이건 뭘 저기 가져오나요 거짓말로 그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투자예요 세준만미 드가장님 권상기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돈을 벌은 거예요 이번에 포스코 DX 추천해가지고요 그 포스코 DX가 폭등 나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참 그죠 포스코 DX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여기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갔죠 400% 넘 게 있어 340만원 갖고도 1,600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지금 돈을 자금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벌잖아요 그럼 뭐 떨어졌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들고 가면 또 돈 더 커지는 거지 뭐 안 떨어지는데 뭘 팔아 너 다 들고 가서 돈 더 될 건데 안 팔고 갖고 가면 돈이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되잖아요 뭘 팔아요 그죠 수익률 장난해요 장난 아니죠 에이 그건 관계없지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하지 그죠 자금 뭐 자금이 작은데 뭐 억지로 그게 되나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여러분 공포에 맞설 용기와 배짱 인내심을 가져야 돈이 된다 잠깐만요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공포에 맞설 용기와 배짱 인내심을 가져라 2월 달부터 이걸 똑같은 걸 계속해서 만보게 돼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기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DX에서 유리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부 다 제가 추천해서 이렇게 나가서 지금 봐봐요 이분도 수익률이 342%니까 여기서 일부 잘라먹고 그죠 1200만원 잘라먹고 다시 또 이거는 반 잘른 걸 안 갖고 있어 계속 500주는 잘라먹고 또 있는 거는 3200만원 벌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 9600만원 벌었으니까 뭐 할 말이 있죠 그죠 자금력이 3000주를 샀으니까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돈이 되는 거예요 공포에 맞설 여러분이 용기와 배짱 인내심이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추천한 것뿐이 더 있나요 무슨 힘이 있나요 추천해주고 올바로 투자 가도록 리딩해주는 것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언제나 악재가 오지만 블랙스완이 오지만 내가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때가 되면 저렇게 돈을 벌어 준다는 거예요 그죠 드가짱님 때가 되니까 어떻게 SPG가 돈을 벌어 주잖아 안 간다고 찡찡댔는데 전부 그죠 다 때가 되니까 그냥 급등 나가서 여러분을 돈을 갖다 막 쓸어다 담아 주잖아 근데 뭐가 두려워 얼마나 좋아 못 들고 가서 문제인 거지 재짤라버리고 올라가는 건 재짤라버리고 너무 많이 갔다고 안 사 그리고 바닥에서 그냥 급등 나간다고 상앗 까먹다가 그죠 깡통 나가서 죽어 아휴 그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는 투자해서 이기는 거는 계산된 위험을 카라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아휴 구글에서 아 지금 수익률 좀 높이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수익률 안 높인다고 열심히 안 하니까 아니 거기서 뭐 돈이 얼마 엄청나게 두르는 것도 아닌데 그죠 고객 관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뭐 몇백만 원 보는 것도 아닌데 그까짓까 뭐 그죠 용돈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말고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열심히 해주는 건 맞아요 그래야 또 무료 회원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꾸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걸 많이 활용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아무 개나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려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구글에서 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자 샀다 팔았다 단타 부장만 수익률 꼴찌다 아 이거 이제 보여줄게 그죠 음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거치 투자로 가면 여러분은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그죠 로봇티즈 만들고 있었어 아 그래서 못 갔구나 SPG는 레인보우 SPG는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유튜브 저기 포트폴리오를 담고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다 이게 전국에 이런 그죠 백테스트로 이렇게 만든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국에 아마 유일할 거려 없을 거예요 전국에 유일하죠 아마 몰라 저기는 있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실전 콘트 투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해봤으니까 시뮬레이션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저처럼 이렇게 우리 유리원들을 갖다가 뭐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뭐냐 하면 계량 가치 투자라 그래요 계량 가치 투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퀀트 투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런 걸 여러분이 진짜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 행운 만내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백테스트 할 때는 어려운 시기와 좋은 시기를 모두 시뮬레이션 해야만 오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 좋은 시기만 하면 수익률이 너무 높고 잘못된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세요 이 백테스트의 기능을 갖고 있는 증권사가 삼성증권은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없는데 삼성증권은 있으니까 삼성증권에 가서 백테스트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포트를 짠 거를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길을 알려줘 아유 제가 천기노설 막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지 저는 그리고 오늘도 여의도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차트에 바닥이라고 주거라 샀더니 땅굴로 내려가서 지하 7층까지 내려갔어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 7층까지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죽는 거지 뭐 오늘 드디어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카카오 손절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카카오 손절했대 드디어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카카오 손실나서 그죠? 그죠? 주식은 투자는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라 사람들은 걱정을 안 살라고 그래 그죠? 희망을 살라고 그러지 떨어지면 물타기 시키고 그죠? 아 반등해 줄 거야 반등해 줄 거야 그래서 희망을 삽니다 걱정을 안 사 사실은 더 주고 사는 걱정을 사야 너무 걱정돼 너무 많이 올라갔어 걱정돼 걱정돼 야 쟤 바이오 쟤가 왜 또 슬슬 발동 걸리냐 어이 저것도 슬슬 발동 걸리네 뭔지 모르는데 야 수익이 한 50% 이상 낫겠는데 그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라고 레인보도 멋지게 나오고 SPG도 나가고 또 저거 반도체도 나가서 또 돈이 됩니다 에이 포스코 DX는 오늘 조정했네 자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가야 돈이 된다 레인보는 미쳤고 지금 거의 뭐 미쳤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인쇄 콜옵션 행사하면 60%까지 지분 확보가 된다니까 삼성전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로봇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디렘 반도체 박경희 님도 어서 오세요 디렘 반도체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로봇이 다 한 대요 로봇 사람은 투자를 안 하고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키징도 지금 20%가 완전 자동화시켜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서 어느 나라는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만 나라고 난리가 치는 세계에서 그만 나라고 난리 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 이집트래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애를 막 세 자네 이상씩 낳아가지고 골치 아프다 제발 애증 그만 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해 친구들 보면 딸들이 결혼들을 안 해 전부 다 40세가 넘었어 그럼 어떡해 그거 뭐라 그러면 야 너 저기 애인 만나서 결혼 됐어요 나는 후리예요 후리는 무슨 후리야 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 니네 애는 몇 살이냐 아휴 36살이야 아휴 우리 조카도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시집 안 갔어 어떡하냐고 심각해 그죠 심각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아서 야 쟤 지금 3% 올라갔는데 잘 가는데 잘 들고 가세요 바이오 뭘 봐 보라니까 그럼 간다니까 그죠 이런 거 사야 되는데 하여튼 포스코디엑서 이번에 320만원 투자 340만원 투자 1,600 벌고 그죠 3,000조 투자 1,600 벌고 그죠 또 아까 3,200하고 1,200하면 얼마요 4,400 벌었나 이게 주식이에요 뭘 그냥 단타 친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쳐봐야 고생만 진하게 하고 그죠 돈도 못 벌고 공부하라고 오라고 그러면 돈이 아깝다고 안 갈고 그죠 돈 벌어져도 아 뭐 답이 안 나온다나 자 그 전국에서 아마 저녁까지 공부하면서 저처럼 회비가 싼 전문가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 주식 투자는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해라 희망 사지 말고 걱정 사려는 거예요 걱정 걱정됩니까 걱정 안 돼요 주식은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희망을 사는 거 맞죠 매수와 매도의 차이는 오직 하나야 못 가요 현재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오로지 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향후 주가만 보고 매매하게 되면 매도도 매수도 똑같을 거예요 모든 판단의 잘못은 왜일까 그죠 왜일까 여러분이 마음 쪽에서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았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움에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싸움에도 그 사람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싸움이 걸리면 감정이 속구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딱 보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갇혀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게 현재의 손익이야 매도는 뭐 10배 어렵고 매수는 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걸 해오면 보면 매수를 전부 다 잘못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아무 때나 사놓고 매수는 괜찮은데 매도가 어렵대 근데 매수도 잘못하고 있고 매도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고 나면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추적을 하게 돼요 내가 잘 팔았나 못 팔았나 또 들어가서 내리에 오랫동안 남죠 그리고 막상 올라가면 에이 야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 절대로 안 사 그러니까 레인보우 잘라먹고 나니까 어 내가 산 가격이 지난번에 얼마 샀는데 그걸 어떻게 사 이거 사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절대로 못 사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어 뻐꾸긴 역시 둥지 위로 날아가고 있구나 나는 쳐다만 보고 절대로 못 사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 안 해 시대가 로고시대가 가기 때문에 주도주로 간다 근데 주도주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주도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저 지인이 유튜브 하시는데 한 달에 74만 원이야 저는 진짜 싸다니까요 그죠 1년 해비 봐야 300 한 50만 원뿐이 더 돼요 열 달로 나눠서 35만 원인데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돈 저렇게 뭐 3천만 원 벌어줬으면 4천만 원 벌어줬으면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에? 아니 4천만 원 4천 4백만 원 벌었는데 해비 1년 해봐야 350만 원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공짜까지 주고 날짜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뭐가 별거예요 그러고 나나 주식사의 기본을 가르쳐서 깡통나지 않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 부실 똥 줘 절대로 추천 못해 소리 한 개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제 방에 와서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물어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코치는 도놓고 자기가 몰래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기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코치 말을 안 들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은 전문가들을 거쳐올수록 갈등이 생겨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에 배워온 습관을 제 방에 와서도 적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 방에는 처음 오는 사람이 제일 잘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제 방에 왔으니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많이 거친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서 잘 안 돼요 이해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수익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돼서 고수가 되면 잘하는 거고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습관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단타를 치던 사람들이 제 방에 오면 단타 안 칠 것 같죠? 천만에요 단기 급등 저렇게 17% 나간다 SPG 오늘 18%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쫓아가서 손절해 버립니다 잘라버려요 왜? 그렇게 늘 습관이 돼 왔으니까 단타방에서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린다니까요 이해가세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많이 거친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본인이 배운 방법을 백지로 만들어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백지가 되면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지만 백지가 안 되면 자꾸 원래 방법대로 가려고 그러는 게 이 습관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만나도 싸움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아니 저쪽에서 20몇 년을 살아왔잖아요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습관들을 갖다 그대로 배워왔잖아 이 남자는 남자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가지고 습관을 그대로 배워왔는데 하루아침에 둘이 만났는데 습관이 다르거든 먹는 것도 방법이 달라 이 사람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이 놈의 인간은 기름기 있는 고기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걸 조화롭게 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국수를 삶아준다지 그러면 지네들은 아들하고 둘이 먹는데 나는 안 먹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고민고민하다가 쌀국수를 사와 그죠? 쌀국수를 그럼 쌀국수를 하면 나는 또 먹거든요 밀가루가 안 맞아서 안 먹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너 성격이 안 맞아 그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백지 상태로 만들어 보고 해봐야 손실이 났으니까 제 방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잖아 방식을 그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 해보다가 내가 하는 방식은 안 맞아 그리고 그냥 휙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또 가서 어디 가서 또 터지는 거지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매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도 손실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두려움 억울함 후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수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팔고 나서도 과감한 이 정도는 만족해 난 여기서 만족합니다 근데 매수 원칙 매도 원칙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님 나 80%에 만족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몇백 프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나는 지금 무슨 짓을 벌린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거지 지나와서 보니까 난 참 어리석었네요 김태환님도 어서 오시고 우리 요리는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아휴 난 80% 먹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80%가 뭐야 몇백 프로가 나가서 지금 가보면 아휴 난 무슨 짓스러운 거야 그럼 다시 사야 되는데 사져요 안 사져요? 내가 산 가격에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절대로 안 사지지 쳐다만 보고 아휴 에코프로 너무 올라갔어 못 사 그리고 전문가들도 어떡해요 아휴 너무 올라갔으면 그건 추천 못하겠고 다른 거 추천 아휴 또 한미반도체 너무 올라가서 그건 사면 안 돼 그런데 또 폭등 나가니까 상한가로 나가니까 그때서야 아휴 괜히 안 샀어 이게 다 누구예요 배터리 아치도 마찬가지예요 고평가라고 난리 쳤던 게 뭐예요 저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고평가라고 빨리 팔아야 된다고 개망신당하잖아요 그게 주식이야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은 추세를 갈 때는 우리가 이 생각 이상으로 그게 간다는 거예요 또 있죠 최근에 아휴 뭐 내 포트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타이거 2차 2차전지 소재 개인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유명한 전문가가 나서 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또 죽어라 또 가서 사람들이 1600억을 사가지고 간다고 쫓아가서 샀더니 1600살대 1600억 개인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곤도박질 치니까 이제 또 우는 거지 또 수없이 그러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2차전지가 조정이 아주 심해지네요 조정하고 가겠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가 만약에 2차전지만 다 물려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수익 난 것이죠 반반 뭐죠 반납되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은 네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분기에는 실적이 그 1차전지 그 1차전지 지난번에 보여줬죠 리튬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마 2차전지 더 조정하고 갈 수도 있다 3분기에는 4분기 가봐야 된다 중국의 전기차는 몽땅 다 쓰레기차 모양 잔뜩 세워놓고 있죠 보조금을 주다가 보조금을 안 주니까 리튬가격이 오르다가 멈춘 거예요 보조금을 주다가 보조금을 멈췄거든 그러니까 리튬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전기차를 덜 만드니까 그러니까 화웨이도 전기차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당분간 좀 조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 때는 어디까지 간다? 아무도 모른다 무슨 뭐 그걸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안 가고 어쩌고저쩌고 백날 그런 거 맞춘다고 맞춰지냐고요 우리는 사볼 때 처음 매수할 때 가치평가를 해보는 건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추세추종을 가야 돈이 커지는 거야 모든 것을 가치평가로 해서 잘라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가치평가로 하면 이미 레인보우은 가치평가 옛날에 끝났어 제가 옛날에 여기서도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평가로 하면 끝났다 가치로 하면 고평가여 차트로 보면 약하다 LNF는 가치로 보면 싸여 그다음에 주가로 보면 높다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언제예요? 2월 달이었잖아 2월 달 그런데 지금 얼마 올라갔어? 150%가 넘었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가 뭐 PG로 따져서 그렇죠? 그게 정확히 정답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관들이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팔아야 된다 그럼 한미반토지 올라갔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지금 와서 그 이후로 지금 얼마 올라갔어요? 거의 얼마 올라갔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60% 났나? 100% 나갔을 거야 100% 그렇죠? 거의 한 80%가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악띠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면 웃는 거지 ,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잘못되는 투자 방식을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고평가라고 해서 자른 사람은 무지하게 많았겠지 그래서 그 제가 가져온 그때 당시에 자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누구는 샀어요? 대주주는 샀어 참 웃기죠? 대주주는 샀어 보시죠 배터리 아저씨 고평가라고 거품이라고 일갈했던 기자가 쓴 겁니다 기자가 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미반도체 여기서부터 대주주가 또 사서 급등 나갔는데 또 샀지 또 샀지 그래서 9월 1일 날 7월 26일 날 배터리 아저씨는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얘기가 안 되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기 전에는 가치평가를 해보지만 사서 정배율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잘라야 돼 천기누설이다 진짜 50% 올라가 참 제가 한 번 얘기했죠 50% 올라갔으니까 50% 자르고 100% 올라갔으니까 또 50% 자르고 나머지 25% 갖고 들고 간다고요? 이거 엉터리 방법입니다 엉터리 방법 또 100% 올라가니까 떨어질까봐 대비해서 50% 자르고 나머지 50%만 들고 간대 그 말이 맞는 건가요? 그냥 정배율이 갈 때는 사정없이 들고 가야 어떻게 된다? 돈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실기업은 사지 말대 부실기업 포트폴리오로 부실기업을 만들면 여러분 깡통으로 가는 노숙자 심토로 가는 지름길이지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자 장기간 주식이 상승하지 못하다가 본전이 오면 얼른 매도로 대응하는 참 개인들이 이게 가장 문제인 거야 올라가려고 하는 놈도 빨리 잘라버리고 아이고 이게 웬떡이냐 18% 나갔대 얼른 잘라먹어야지 잘라먹었더니 내일도 또 나가고 모레도 또 나가고 쳐다만 보고 뻐꾸긴 둥지 위로 날아가 버렸네 나는 어떡하냐 저걸 아유 괜히 잘랐어 아유 빨리 잘라먹었다고 미나리로 빨리 잘라먹었다고 좋다고 그러다가 더 올라가니까 나 너무 빨리 잘라서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렇죠 주식 투자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좋은 기회라는 거 주가가 진짜 가잖아요 주도주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도주 갈 때는 2, 3년 동안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종목이 사는데 2, 3년은 가야지 왜 벌써 끝나 왜 벌써 끝나냐고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소부장이 벌써 끝날까요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볼 때는 좋을 거로 보이는데 그죠 지난번에 적자보다는 좋을 거로 보니까 소부장 가야 되겠지 아까 전달보다 15% 반도체가 더 팔렸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팔아 그죠 안 팔아지 답이 뭐 있어요 안 팔아지 시장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부자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다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어 올라갈 때는 보조지표도 버리고 시세 자체와 이 평산에만 집중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추세 추정 전략이다 추세 추정 전략이란 책을 좀 읽으세요 절판됐어 그렇지만 도서관엔 다 있어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며 추세가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난다 제발 추세 추정 전략이란 책이라도 좀 읽자 읽음은 어디가 돈 나냐 돈이 커진다 맞아요? 네 돈이 커지는 건 다 잘라버리고 제가 추세 추정 전략은 유료원들이 하고 있지만 무료방송은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추세 추정인지 책을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추세 추정인가 이거는 읽지 말아요 그 사람이 마틴 프링이 두 가지 샀는데 추세 추정 전략 이거는 사도 좋지만 왜 추세 추정인가 이건 안 사도 돼 두 번째 나온 건 첫 번째 나온 걸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까지 소개해 주는데 책도 안 읽죠 돈 벌려고 가르쳐주는데도 안 읽어 주도주는 2, 3년 가는 거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지금 몇 년 왔냐 그러면 레인보우가 몇 년 왔어요 이제 뭐 이제 1년뿐이 더 왔습니까 바닥에서 해봐야 1년뿐이 더 왔니 딱 1년 올랐네 1년 그럼 앞으로 2년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릅니다 저도 아 2년 더 가면 안 돼요 2년 더 가면 안 되나요 2년 더 가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 계좌가 커지겠죠 계좌가 커질 거예요 계좌가 커질 거예요 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펀더멘탈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하니까 로봇 종목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죠 그죠 시장이 조정하니까 로봇 종목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잖아 난리가 났지 뭐 그죠 시장 조정 며칠째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보세요 아니 지금 며칠째 조정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로봇 종목이 그냥 전기차는 서라고 그러고 로봇이 그냥 난리 버거지 치는 거예요 지금 레인보우가 그냥 상한깔 나가지 않나 지금 며칠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올라가고 와 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V1택 너도 막 그냥 급등 나가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올라가고 T로보틱스 너는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 뭐야 전부 다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뭐다 SPG 너는 얼마나 올라가냐 하나 둘 셋 넷 어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어팡이 변하는 거잖아요 어팡이 에휴 그러니까 들고 가랬더니만 참 아휴 그죠 들고 가랬더니만 말 안 듣고 에휴 나 말 들을 걸 들을 걸 걸 걸 그러다가 사보지도 못하고 뻑구기 등지 위로 날아가서 그죠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 들어갔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치엠 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2026년까지 다 찼다고 남아있는 도크는 누구 거예요 카타르 거야 남아있는 도크는 카타르 건데 걔네들도 인도 시기가 언제요 27년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조선업은 3년 동안 올라가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제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서설무각하라니까 죄 잘라버려 안간다고 안간다고 다 잘라버린다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참 돈 되는 게 싫은 거야 에이차 뭐다다 몰빵할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희망을 사지 말고 투자해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안락하게 만들어 놓는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 된다 아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참 어려워 투자자들이 그죠 나를 변화시켜야지 남이 나를 변화시켜주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죠 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러죠 습관의 힘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꽉 붙들어 매는 거죠 습관의 힘이 끄떡도 못하기 천장이 뚫리면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죠 또 하나 깨닫죠 천장이 뚫리니까 아우 역사적 고점 넘었으니까 조정 들어갈 거라고 다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여의도 사람들은 역사적 고점 넘으면 잘라버립니다 저는 역사적 고점 넘으면 더 살아 그러죠 더운데니까 아우 천장이 뚫려버렸네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요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천장이 뚫렸으니까 잘 가는 거지 야 어제까지만 해도 야 만 얼마였었는데 지금 따블되서 그죠 따블이 되서 3만원이 넘어갔다이 그죠 충남 큰손님 100% 수익 넘었다 참 이게 돈이야 안 잘라길 잘했지 잘랐으면 또 쳐다만 받잖아 저거 에이 저거 괜히 잘랐어 안 간대나 뭘 안 간대 천정이 뚫리면 가는 거지 자 주가는 천정이 뚫리면 아우 삼양식품 잘 가나요 몰라 오늘도 가는지 잘하죠 이거 막 보여주도 되나요 삼양식품 잘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가던 게 그냥 뻥 나가서 이만큼 올라갔으니 그죠 야 더 올라가 더 올라가 그럼 이렇게 주식이에요 그죠 이런 부실 종목을 샀으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야 제가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손절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친구가 이거를 이사한테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고 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상한가를 딱 하니까 설마 가겠어 좀 담아보자 또 갔네 상한가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질러야지 그래서 딱 질른 거야 1억을 1억을 질렀는데 내려오는 거야 아니 간다고 그랬는데 내려오냐 또 가겠지 설마 가겠지 설마 가겠지 50%가 빠진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손절하세요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을까요 친구한테 야 전화하지 마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자포자기했어 야 그러면 5천만 원도 날라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속상하니까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소주 마시는 중이야 야 그러면 다 날라간다는데 전문가 잘못하면 이거 다 날라간대 큰일 난대 야 5천만 원도 챙겨 인마 빨리 손절해 안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깡통났어 1억 다 까먹었어요 말 들을까요 여러분 50% 손절 나서 5천만 원이 깨졌는데 이걸 손절한다고 손절하라고 그러면 손절할까요 기업분은 3년 연속 적자 유보일 마이너스 기업이야 그래서 제가 팔라고 난리 쳤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깡통났어 싸움이 붙었어 친구가 셋이서 고등학교 동창이야 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주식은 역시 그치 집중투자야 딱 집중투자를 강조하는 친구 여기도 가끔 무료방송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죠 전문가 아닌 종목이 몇 개입니까 아 그게 종목이 몇 개가 뭐가 중요해 본인이 포트를 몇 종목을 샀느냐 가 중요한 거지 이런 엉터리 질문한 사람들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리 방에는 몇 종목만 합니다 트레이더니까 몇 종목만 할 수밖에 없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포트를 몇 종목을 담아 갖고 갈 거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내 방에는 내 방에는 두 종목만 갖고 집중매매합니다 그게 무슨 장기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투자자들은 그게 진실이냐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포트를 몇 종목을 추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몇 종목을 포트를 담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주도주를 내가 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은 안 해 몰빵 투자한 사람은 집중 투자한 사람은 돈 많이 벌었을까요? 세 사람이 모였어 한 사람은 분산 투자 두 사람은 집중 투자 한 사람은 신용 걸었다 깡통 이 사람은 몰빵했다 깡통 본인만 살아나왔어 아무 지장이 없어 돈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거의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또 뭐해? 참지도 못해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직금도 그죠? 수많은 사이트의 전문가들이 거의 다 장기 트레이더 전문가는 없고 다 단타 전문가만 많은 겁니다 선물 옵션에다 단타 전문가만 바글바글 왜 그래요? 여러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장기 투자 전문가가 많은가요? 손을 꼽을 정도로 없어요 막시무스님도 어서 오세요 대부분이 개인 투자들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느라 다 단타 매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부추기는 증권사는 누구예요? 증권사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계속해서 외치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안다니까 초보자들은 처음 주식 딱 들어오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아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어 뭔지를 모르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방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들고 가 하나 마이클은 들고 가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기서 샀거든요 지금 얼마 수익 났어요? 충남 큰선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야? 오늘 또 나갔잖아 이거 어디서 샀잖아 수익이 얼마야 지금 얼마야? 180% 그렇죠? 이게 수익이거든 이게 이게 돈이야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냐고 죄 잘라버려서 없지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아이 진짜 좋네 180% 났어 충남 큰선님 처음인가? 이렇게 큰 수익 난 게? 미리 잘라서? 그렇죠? 처음이지? 이제 이 경험이 쌓여야 돼 그래야 더 큰 수익도 나는 거예요 갈라 그러면 홀랑 잘라버리고 갈라 그러면 홀랑 잘라버리고 그래갖고 큰 수익을 못 내봤잖아 그렇죠? 309년 만에 처음이야 이게 경험이 쌓여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시장에서 내가 경험치가 쌓이는 거지 자,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라 정상을 여러분이 정상을 오르고 싶다면 걱정의 벽을 타고 가라 그렇죠? 충남 큰선이 180% 나서 걱정의 벽을 타고 가야 정상을 밟을 거 아니야 올라가다 말면 정상은 영원히 없는 거야 그게 뭐다? 텐백어다 그죠? 텐백어잖아 우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걱정돼 걱정 아, 걱정되면 천장을 어떻게 가? 정상을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 걱정된 벽을 올라타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개인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와 심리를 뒤집어라 하기 전에 자, 5분만 쉬고 갑니다 잠시 이게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잖아 자, 못하지 잠깐만 차트 좀 보고 계세요 또 쉬었다가 갑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주식은 재밌게 하세요 시장 떨어지거나 말거나 좋은 주식을 사면 그죠? 얼마나 좋아 뭘 걱정을 해 걱정할 필요도 없지 다 그렇게 가는 건데 조정만 하면 또 가겠지 기까짓게 안 가고 차트를 잠시만 보고 계시고 이 두 번째 갑니다 많이 보세요 뭐든지 많이 보면 그죠? 안목이 열리는 거야 그죠? 이해가시죠? 노래를 못 듣니까 여러분이 꼭 가시고